안녕하세요. 구미부동산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구미IC, 구미국가산업단지 인근의 다가구주택입니다. 구미시 신평동 소재의 다가구주택이며, 인근 신평시장, 신평성당, 강변체육공원이 도보 5분 이내, 롯데마트, 이노텍 구미IC, 차량 5분 이내, 인근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초중학교가 있으며, 국가산업일단지 구미IC가 위치해 있어서 고정된 수요층이 많은 편입니다. 구미시 신평동 44번지인 본 건물은 전면 남서양에 길게 쭉 뻗어 있으며, 대지 305제곱미터, 연면적 56제곱미터, 2종 일반주거지역,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주용도 단독주택의 지상 4층 건물이며, 1층 필로티 주차장과 계단실, 2층 미니투룸 3가구, 원룸 2가구, 3층 미니투룸 3가구, 원룸 2가구, 4층 투룸 2가구, 원룸 2가구, 총 14가구의 4층 다가구주택입니다.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은 에폭시 시공되어 있으며, 10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출입구는 최신 디지털 번호키와 주차장, 건물 내 외부에 CCTV가 설치되어 방범효과가 탁월합니다. 약 92평의 대지에 넓고 여유있는 주차장 또한 본건물의 장점입니다. 본건물의 매매가격은 8억 7천만원이며, 융자금액 4억 4천만원, 보증금 2억 5천 3백만원, 인수금액 1억 7천 7백만원, 월수익 379만원, 수익률 약 9%, 약 92평의 대지에 연면적 약 168평이며, 총가구 수 14가구의 다가구주택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최신 트렌드에 맞게 최고급 인테리어로 되어 있으며, 최신의 가전제품, 수요층에 맞게 긴 주방과 수납장, 모던 디자인의 신축 아파트급 화장실, 정말 못 만들어 와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다가구주택입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게 항상 최선을 다해 원하시는 조건에 맞출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